기장 발매기 연습수점 두 번째 파도 엄청 멋있으십시오 발매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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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고 불고들고 당신은 내가 바로 내가 바로 기장발끈이다 사람 따위는 누가 벗겨지지 않는다 끝까지 상관없다 또 나두 말끈 어차피 사람이랑 다는 바둑으로 다 버리면 그만입니다 도로만 애인 내게 사랑을 하고 내 이름이 영조에서 기절을 하고 또다시 맘천고 내 마음을 보실다 내가 바로 기장발끈이다 내가 바로 기장발끈이다